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오늘 잘못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지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제 문제를 규제 정책들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연이은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린벨트 해제 세종시 이전 등 아무 말 대잔치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것도 먹히지 않자 부동산 문제는 통합당 탓이니 지난 정부 탓이니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남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22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대책마저 남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손발이 오그라질 지경입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석고 대제해도 모자랄 판에 날치기까지 동원해 부동산 3법을 통과하셨겠습니다 아직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세금으로 통제하고 은행 대출을 막아버리는 무논리 부동산 정책으로는 22번이 아니라 220번이라도 정책을 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이는 수요 공급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해법을 두고 부동산 투기꾼이나 범죄자에게나 적용할 법을 전 국민에게 적용해버리니 어떻게 시장이 감당하겠습니까 더불어 민주당은 부동산 3법이 독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며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항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부동산 3법의 부작용을 적랄하게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과거 2009년 이전까지 독일의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 평가받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 독일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5.2% 하락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부동산이 장기간 안정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공급 확대보다는 임대료 규제 등 규제 정책에 힘을 주면서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베를린을 포함한 주요 7개 도시의 주택가격은 무려 118.4%나 상승했습니다 임대료 또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57%나 상승하면서 심각한 주택난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실패한 사례를 꾸역꾸역 대한민국에 적용하려는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정책에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다 보니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올 초만 해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부동산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며 치켜세우더니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로 몰아 투기꾼 프레임을 세워버렸습니다 또한 집은 한 채만 가져야 한다는 이상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게 지방에 천만원짜리 집과 서울에 10억 100억 하는 집이 서로 형평성에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고위공직자나 4급 이상 공직자는 1주택만 허락한다고 하는데 그럼 4급 이하의 공직자는 10채 20채 가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정부 여당의 논리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가가 집을 전부 구입해서 똑같이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본능은 사유재산의 정식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초년생의 월세나 전세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택 구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연결점을 끊어버렸습니다 무주택자는 영혼이 월세나 전세의 구릉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 사유재산이나 시장경제 시스템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해 부동산을 공공재로 바꿔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미 부동산은 공공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힘으로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을 질받고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심사안입니다 특정 세력이 의료성을 가지고 힘으로 체제를 전환한 것을 우리는 체제 전복이라 부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동은 힘을 동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체제 전복입니다 국가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처분하려고 하면 결국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사유재산을 통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북한을 통해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담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를 부디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무능한 정부와 여당은 지금부터 당장 그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발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미래통합당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집 짓기 쉬운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거점과 역세권 등 살고 싶은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거주자분들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청약 가점 확대 등 파격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외지역에 대한 애소호시 최우선 투자를 통해서 대한민국 방망 곳곳에 살기고 싶은 주거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미래통합당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시민 대표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카페의 이형호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6.17 카페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협회 추진하는 카페가 있고 임대차 3법 반대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1만 1천명 정도 되는 카페이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9천명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6천에서 7천명 정도 되는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카페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정부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집을 사는 그 사람들이 투기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급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계약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분양을 통해서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약 1년 전에 전세계약이든 월세계약이든 그런 계약을 했어도 그 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하면서 소급적용을 통해서 과거에 했던 계약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맺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히 무너져 버리는 계약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오늘 당장 나도 집을 사겠다라고 지금 계약서를 쓰시는 그분들의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을 때 두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살인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사람 다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 다 풀려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들은 분명 어떤 투기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선량한 아무런 투기 세력도 아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두 그룹을 다 사지에 내몰고 있습니다 선량한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내일은 여의도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을지로에서도 두 번 했었습니다 집회 나가보면 나가볼수록 우리 3개의 카페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집회하는 것을 듣고 왔다 나는 종부세, 너무나 많은 종부세 피해자다 나는 법인 사업자인데 6% 무조건 보유세 세금을 때리려고 한다 집회를 할 때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2번의 대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가 줄어들고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발표를 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집회할 수 있는 여의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투기를 통해서 1억이나 2억 이러한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2억을 벌었던 것에서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2천만 원만 번다든지 1천만 원만 번다든지 그런 문제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분들이 겪고 계시는 것은 자기가 땀 흘려서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이제 드디어 대출을 많이 받기는 받지만 내 돈이 최소한 3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지금 날라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벌어들인 그런 돈들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그 돈이 날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대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월세 세입자를 주고 계시는 분들도 그들이 월세 수입해봐야 30만 원, 40만 원 벌어서 1년 내내 자기들이 벌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6% 1억이라고 치면 1억이라고 치면 6%면 6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억짜리 어떤 주택을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가지고 5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월세가 있을까요? 종부세 6% 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갑니다 다른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이는 그 돈 말고도 이것이 다두책다라든지 투기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심각한 멀쩡한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부탁드릴 것은 정말로 지금 이 서민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투기꾼이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다하고 있는지 바로 취재와 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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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